그래요? 네 무엇을 드려요? 뭐뭐 있나요? 스테이크로 주세요 스테이크로 주세요 스테이크 하나요? 네 하나요 13,000원입니다 일단 보여드리면 덮밥이 아니라 스테이크 덮밥은 이제 밥이기 때문에 아 네 바로 드릴게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젓가락 챙겨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 기가 막히죠? 아니다 사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계속 들고 다니기 좀 힘드니까 일단 갖다다가 먹어줘야죠 한번 와 내가 봤죠 아까 와 진짜 맛있겠다 찍어가지고 아 진짜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몇 개를 포장해서 따서 들고 좋아하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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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mas 음 음 으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제 포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먹으면 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몇 개 좀 포장해서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문제 엄청 많아가지고 이따 뵙겠습니다 황기찬 화이팅! 유성아! 유성아! 황기찬 화이팅! 유성아 화이팅! 워!!! 유성아 화이팅! 유니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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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허허허허 긴장 터진 않도록 2, 3, 4 2, 3, 4 다행시 아니 걔도 그렇게 머리띠가 되면 맞나 이게? 넘어가 아 그래 손으로 먹어 맛있다고 남자 저기 난 피자랑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악당적으로 안먹었어 아 뭐야 소스 다 흘렀어 이거 오 방탄소년단이 나오다니 와 전반적으로 쳐가지고 다 깜짝이야 2027년까지 4년간의 통행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국민이 KT의 기술력을 통해 축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함께할 양차의 미래를 위해 관점가로 분해 뜨거운 성운의 목소를 시작하면 데이터가 툴해 기능체대 기술대 할인까지 마이 비타배 택지가 중국 카스도 사왔습니다 카스도 사왔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3병이에요 아 갑자기 이강의 선수 2골에다가 김민재 선수의 헤딩에 골 그게 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직 기록이 안나왔는데 지금 대박입니다 역시 대한민국 이대로 하면 저 3대0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너무 나이스 이따 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한국경이 4대0으로 끝났습니다 확실히 이강의 선수의 골이 대박이었고 일단 그래도 다음에 자리를 테이브도 만져가지고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유바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거 다음으로 남겨주시기 내면 해야지 마지막으로